어떤 놈을 걸러야 되는지 기다려봐. 다음번엔 제대로 결혼 테크 타서 너랑 이내 빚 없는 세상에 살게 해줄게. 아휴, 남자친구는 있냐? 야, 남자친구 있어?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어? 예쁘게 입고 오라며.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언제 입어, 이런 옷? 남자들이 그런 옷 싫어하는 거 알지? 여자들도 안 좋아해. 내가 좋아해서 입는 거야. 저번에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. 아휴, 어떡해. 한 두 번밖에 안 쉬는 건데. 아휴, 웃어요, 정말.